요새 무지 덥죠. 엄청나게 덥잖아. 근데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을 얘기하는데 아마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고찰해본 게 있거든요. 그 얘기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지구가 날리죠.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고 그 여파로 비 한번 안 나리는 데서 홍수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뜨거워진 온도 때문에 건조해진 것 때문에 산불이 엄청나가지고 또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해서 또다시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신종 경이 또 생겨서 가까워진 전 세계에서 급박하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석학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그냥 지구는 쫑난다. 뭐 그게 아니에요. 50년 후부터 우울해진다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50년 후에 쫑난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걸 30년으로 줄였대요. 50년 후에 쫑날 건데? 라고 예측했던 그 사람이 30년 후에 이대로 가면 쫑난다. 그래서 이제 뭐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 기후협약도 매지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지구는 어차피 쫑났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하자. 막 이런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 스터디코드에 오시는 10대 조금 더 확장하면 20대 여러분들은 미래가 창창한데 그런 미래가 되게 우울하다는 뉴스를 들으면 딱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허무주의죠. 어차피 미래에 그렇게 다 망가질 건데 공부해서 뭐 하나 돈 벌어서 뭐 하나 어차피 지구는 끝났는데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고차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별로 그런 미래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원래부터 현재주의자예요. 현재주의자. 근데 그게 이런 기후 문제가 생기고 지구가 쫑날 거라는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뭐 스터디코드에 행복 이론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흔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래를 딱 정해놓고 몇 십 년 후에 내 꿈을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입에서 아 행복해 아 행복해 그래서 중축 쾌감론이라는 것도 나왔고 매일매일 그냥 그 순간에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원래 우리 이론이었고 그래서 이런 우울한 미래랑 결합했을 때에도 저는 별로 안 흔들리는 게 그냥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미래가 일찍 끝나면 어쨌든 나는 거기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별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허무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냥 제안,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 라이프코드는 연구 중이라서 100%다라고 제가 답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그냥 이런 허무주의, 우울한 미래 시대에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법으로 드린다면 현재주의자가 되는 것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충만하고 행복한 것 그것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눈앞에 공부가 있어서 죽어라 죽어라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기 힘들 것 같은데 공부를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부를 때려치고 내가 행복한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게 미래가 우울한 건 사실이지만 또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학생의 본분인 그리고 어쨌든 미래에 도움이 될 대학 간판을 아예 때려치우고 살았다가 우외로 그 30년, 50년에 쫓는다는 미래가 100년, 200년, 1000년으로 이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현재주의는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에서 충만과 행복을 찾자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 근데 스터디코드가 누누이 말해야 하죠? 공부는 기본적으로 재미없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행복을 주고 하나요? 지식 자체는 너무 재미없어요. 수학이라든가 심지어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재밌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험 보는 지식으로 가면 짜증이 나. 그래서 스터디코드가 항상 강조했지만 그거 말고 그 밑에 깔려있는 다른 것들 즉 공부를 통해서 얻는 어떤 성취감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재미없는 걸 견딜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존감 또는 우리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어쨌든 눈앞에 주어진 어려운 장벽과 미션이 있어 그거를 막연함 속에서 이 뭉개구름 속에서 그냥 막 그 늪에 빠진 듯 헤집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수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 아 오늘은 이 문제집을 풀어야겠어 이 문제집이 내 능력에 뭐가 도움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착착착착 모든 걸 해석해 나가는 거기서 오는 충만함 여러분이 스터디코드 이 채널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성적 결과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과정에서의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한 막연함 거꾸로 그 막연함이 사라지고 명확함과 확신이 생기면 가슴이 충만하니까 우리의 충만함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해서 스터디코드가 말하는 현재주의가 이 스터디코드라는 고등학교 공부에도 사실 녹아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정에서 충만한 공부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 스타일은 그 충만함이 명확함과 연결된다 그리고 충만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온다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자 원래도 그런 현재주의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잡설이었는데 요새 기후변화 우울한 미래 이런 얘기들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제가 오늘 혼자 한번 고찰해본 거를 여러분한테도 한번 제안해드리고 당장 우리의 처해져 있는 짜증나는 공부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오늘 제안해드린 현재주의 매일매일 그냥 충만하고 매일매일 해서 행복을 찾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공부 얘기를 할 겁니다 여하튼 이 방송 이 라이브 방송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은 뭐다? 여러분들 공부 과정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뭐로써? 하나하나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그냥 선배의 좋은 공부 팁 근데 이거는 맞지 않아 너한테 맞는 걸 찾아 이런 애매모아한 답변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야 수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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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너 뭐 궁금하니? 음 내가 그냥 답을 내려줄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명확함을 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해서 우리는 충만과 행복을 찾는 그걸 열어주는 방송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 제가 AI처럼 1초의 딜레이도 없이 탁탁탁탁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울한 미래 생각하지 말고 시험 성적 몇 점 나올까?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한 우리가 한번 되어봅시다 알겠죠? 과정부터 충실한 우리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오프닝 준비하신 건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하루 그런 뉴스를 보고 고찰은 한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대본을 쓰고 준비는 안 했어 이게 뭔가 항상 이렇게 코드가 잡혀진 사람들은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죠? 너무 자화자찬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했잖아 매일매일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그 행복의 요소 중 하나가 자존감 매일 지구가 멸망하든 100년 멸망하든 간에 나는 오늘 대단한 인간이야 스스로 확인했다 가슴이 꽉 차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 예시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절대 준비한 얘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잠깐 생각하고 낮에 저 혼자 정리한 거를 여러분한테 오늘 방송 시작하는 김에 잡설로 한번 풀어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코드의 위여 하여튼 잡설은 그만하고 제 가슴 속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 있는 구경수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분 질문 어떤 게 오든 1초의 딜레이도 없이 팍팍팍 뿜어서 여러분에게 확신의 경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방송 진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